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S 리스닝 플랫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무척 반갑습니다. 자, 벌써 저희가 이제 Part 2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레슨 10입니다. 아, 정말 Part 2 기나긴 시간들이었는데요. 오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을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오늘 선택 의무문의 형태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교재 152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출제를 할 때요. 우리가 대화할 때 많이 쓰죠. A안과 B안을 줬을 때, A안, A안과 B안 중에서 두 개를,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둘 다 좋다거나 둘 다 싫다라든가 혹은 A안과 B안이 싫어서 C안을 채택한다든가 다양한 이제 대학법들이 구성이 됐는데요. 네, 정기 토익에 꽤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택 의문이라고 했을 때요. 꼭 5월만 쓰는 건 아니고요. 휘치라는 형태도 쓰거든요. 그거 조금 있다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정답 전략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죠? 선택 사항인 A와 B를 키포인트로 잘 잡아서 응답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 중에서 이런 표현법들이 나오면 정답률이 높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표현법이 이더라는 표현인데요. 이더는 둘 다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더는요. 둘 다 싫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더와 니더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정기 토익 시험장에 가시면은 영국식 발음이 꽤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더를 들었을 때 사실은 영국식 발음은 아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발음 들었을 때 이다, 아이다 똑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니더는 영국식으로 발음할 때 나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발음 다 잘 주의해서 듣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oth 그리고 whatever, whichever, any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실질적으로 정답률이 좀 더 높다라고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선택이라는 개념은 내가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항상 긍정과 부정의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절과 절을 연결할 때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도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물론 yes라든가 no의 표현이 나와서 정답이 되는 선택 의문의 구조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외적인 사례는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보면은요. 우회적인 응답들 그리고 역질문 혹은 제3의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주의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파트 2를 들어가면서 제가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단어가 들리거나 비슷한 단어가 들리면 좀 함정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선택이라는 개념은 내가 A안과 B안을 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는 중고금의 함정, 같은 단어가 들렸을 때 정답률이 더 떨어진다라는 구성은 이 선택 의문에서는 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주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응답 패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단어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을 제가 사실상 예시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Would you like to drink coffee or juice가 되겠죠? 자, or이라는 기점으로 앞에 있는 A안과 뒤에 있는 B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거나 둘 다 싫다거나 혹은 둘 다 좋다거나 혹은 제3의 C안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그냥 ice water, 그러니까 그냥 얼음물을 좀 주세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A안과 B안 두 가지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자, 세단을 살래요? 아니면 SUV를 살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A안과 그 다음에 그리고 B안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르는 구성이었는데요. 자, 답변해 보니까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을 못했어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답변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안과 B안을 줬을 때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살짝 돌리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시험사에 가시면 오히려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이러한 돌리는 표현들이 정답률이 좀 더 높더라라는 것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를 선택하는 형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월을 기초함으로요. 앞에 있는 표현이 A,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표현이 B,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제 working the morning or the evening shift. 그러니까 오전 근무가 좋아, 저녁 근무가 좋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shift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을 얘기할 때 많이 쓰죠. 교대 근무 혹은 근무 시간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 shif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근무가 나은지 저녁 근무가 나은지를 물었고요. 답변해 보니까 정답률이 정말 높은 표현 하나 등장을 했죠. 바로 either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either를 영국식으로 발음할 때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either, 이 발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둘 다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죠. 이런 답변, 지금 정답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저를 선택하는 구조. 자, 저리라는 건 하나의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A안과 B안. 자, 지금 이제 will you ride with us in the car? 그러니까 차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이동할까요? or are you taking the train? 열차를 탈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답변해 보니까요. yes, 긍정의 답변을 취합니다. 원래 선택이라는 개념은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렇게 저를 연결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거를 잘 확인해 주세요. I will come with you.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제가 당신과 함께 갈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저희는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잊지 마세요. 선택이라는 개념은 A안과 B안 두 가지 안을 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거나 둘 다 좋다거나 둘 다 싫다라던가 아니면 C안을 데려올 수 있다. 제 3의 답안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자에 가시면은 직접적으로 A안과 B안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우회적으로 좀 돌리는 표현들. 뭐 둘 다 괜찮다라든가 너에게 달렸어라든가 난 크게 상관없어. 이런 표현들이 정답률이 높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또한 같은 단어가 들렸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part2 강의를 할 때는 함정이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택 의무는 그에 해당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자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찾아보셨나요, 여러분들? 오히려 좀 쉽게 풀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배웠던 whatever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좀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보시면은요. or이라는 표현 등장을 하죠. 네, 앞뒤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안과 B안을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we go straight? 우리가 곧장 갈까요? 어디로? Trade show. 그러니까 trade show라는 건 이제 무역 전시회,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곧장 갈 건지 stop at the hotel. 그러니까 호텔에 먼저 들릴 건지를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배웠던 whatever 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Whatever you prefer. 그러니까 너가 선호하는 거 아무거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크게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 C번.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보기에 등장을 했을 때 빨리 캐치하는 과정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체크아웃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가 배웠던 구문들을 잘 접목을 시키셔서 최대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5월을 기점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절을 연결할 때는 충분히 정답의 가능성은 있다고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봤을 때 Should we review?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까요? 노트인데 오늘 그것을 검토할 건지 아니면 내일도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답변해 보시니까요. C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It doesn't matter to me는 나에게 크게 상관없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검토를 하던 내일이던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답변을 취할 때 이런 답변들 정기토익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꼭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크게 상관없어라고 할 때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It doesn't matter to me. You 표현은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정답 몇 번이었죠? 바로 B번의 형태가 됐는데요. 자, Did you speak? 얘기했나요? 그런데 Allen 아니면 그의 assistant, 직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보조일을 갖다가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assista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A안과 B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Allen하고 얘기한 거야? 아니면 그의 비서하고 얘기한 거야? 라고 물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한 몇 번 정답, B번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A번을 잘 보시면은요. 이 아이는 단어를 연결하는 구조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yes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뭔가 누군가 얘기한다라고 했더니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상 등장을 하죠. 당연히 정답 몇 번 처리가 됐다, B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택음음은 우리가 답변을 취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빈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은 저희 규제 154쪽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꼭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either, 영국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either 이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등장했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whatever, whichever, 그 다음에 anywhere, 장소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anywhere 이 표현만이 등장을 하겠죠.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 좀 전에 암기했었던 구문이죠.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 크게 상관없어. 이런 표현들. 전기투 시험장에서 선택음음에서 정답률이 높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보시면 it's up to you가 있죠. 너에게 달렸어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 정답률은 굉장히 높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돌리는 표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점심에 야, 뭐 떡볶이 먹을래? 피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휴, 그냥 네가 골라. 난 잘 모르겠네. 네가 결정해.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정답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저희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제안과 권유 그리고 요청, 의무문의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는 158쪽이 되고요. 제안이라는 개념들 굉장히 많은 파턴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what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n you, could you?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do you mind? would you mind?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would you like?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매달 한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달은 우수수 나왔다가 또 어느 달은 한 하나 정도 나왔다가 이러한 제안이라든가 권유, 요청의 형태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형태 보시면은요. 부탁할 때 please,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형태도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전략을 좀 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선 항상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도입부 놓치면 안 되죠. 의무문이라는 건 초반을 잘 듣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yes나 no를 생략한 채 답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긍정의 답변 yes, no라는 부정의 답변 이렇게 기대만 하지 마시고요. 이 가능성들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은요. 답변을 할 때 수락의 답변을 늘 yes만 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표현으로 sure라든가, okay라든가, 혹은 of course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정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때 그냥 직접적으로 no 이렇게 쓰기보다는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레슨 9 수업할 때도 살짝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절을 할 때는요. 좀 더 정중하게 가는 형태가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I'm afraid라든가, 혹은 I wish I could.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오히려 정답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역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표현들도 답변을 피해서 살짝 돌려서 정답을 줄 수 있거든요. 가능성 다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렵게 체감하는 게 원래 yes는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상응하는 문장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 약간의 좀 다른 표현을 데리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yes와 뒤에 주차하는 yes에 맞는 표현이 긍정의 표현이 맞는지, 혹은 no라는 답변을 줬을 때 뒤에 주차하는 부정의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난이도를 조금 더 조절할 때 많이 나오니까요. 주의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패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안과 권유의 형태가 있는데요. what on we는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의 형태였죠. 자, 그런데 share a taxi to the party가 되니까요. 파티에 갔는데 택시를 함께 타고 가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답변해 보니까요. that sounds good. 저희 사실은 why라는 의문의 형태를 점검을 할 때 what on true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안을 하다 보면 긍정의 답변 중에서 특히 좋은 생각이야 라고 받아치는 고문들은 정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니까요. would you like me too? 결국에는 give your right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때 you 자리에다가 a를 넣어서 이제 암기를 좀 해봅시다. give a right. 그러니까 a에게 탈 것을 제공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항까지 좀 태워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 yes가 되고 아니다 라고 한다면 no가 되겠죠? 자, 답변해 보니까요. that would be great. 그렇게 해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좋다, 좋다. 이런 뉘앙스들 많이 쓴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탁과 요청, 의무문의 형태.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hand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hand 같은 경우는 손이 아니고요.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give a hand. a에게 뭘 주다?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이죠. 결국에 이 무거운 상자 좀 옮기는데 will you give me a hand?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답변은 취해요. sure, 물론이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누군가가 부탁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물론이죠 라고 받아치는 고문들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please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 나왔죠. make 10 copies of this report. 자, 보고서를 10부 좀 복사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답변해 보니까 there is a paper jam. paper jam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복사기에 종이 껴가지고 복사기를 사용하기 좀 어려울 때 paper jam 이 표현을 쓰는데요. 자, 지금 이제 copier, 복사기에 아, 종이가 좀 걸려있네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저희가 예제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잊지 마세요. 제안이라든가 요청을 할 때는 긍정의 답변이 상대적으로 좀 정답률이 높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yes라는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조금 돌리는 표현들 다양하게 있었죠. 그런 표현들이 정답률이 높다라고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아, 우선 구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주가 나왔기 때문에 부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페라는 수리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shopping unit은 서랍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broken 붙었죠. 그러니까 이 고장난 서랍장을 갖다가 구주, 리페라 수리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답변해 보니까요.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죠. I will look at. 내가 살펴보는데 그것을 언제? 오후에 살펴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정답은 B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 보다는 약간의 수락의 표현들이 정답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shopping unit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top shop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check-out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정말 성심성의껏 문제를 잘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B번입니다. 자, 1번의 would you like me too가 되겠죠? 그 얘기는 상대방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move these boxes to the stock room. stock room이라는 건 이제 창고가 되겠죠? 자, 창고에다가 이 상자들을 제가 좀 옮겨다 드릴까요? 라는 제안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단에 보시면은요. B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죠. 아, 너 바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음, 그렇게 해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B번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stock room 하니까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온다? stock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는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한 번의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표현들을 먼저 드러내고 남는 아이가 정답, 이런 구성으로 문제를 푸신다라고 한다며 part 2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Can I take those packages? 결국에 to the mail room이죠. mail room 같은 경우는 우편실이 되는데요. 자, 우편실에다가 이 소포들을 갖다가 Can I take? 가져다 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A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죠. 음, 너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줘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A번의 형태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해줄까라고 했을 때 상대방 거절하지 않고요. 너만 괜찮다면 너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줘. 라고 라는 표현들에 정답 많이 출제가 됐죠. A번의 형태의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은 package라는 단어, packing. 비슷했죠? 발음상. 이거 드러내시고. 그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네요. 정답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1번과 2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수락과 동의의 표현들을 우리가 사실상 정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지를 교재를 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6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수락과 동의의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대충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암기까지 해주셔야지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수락의 답변, you bet, 혹은 certainly.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아, yes에, 혹은 수락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라고 빨리 캐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no problem, 문제없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역시나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생각인데 이런 표현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 제안했을 때 좋은 생각이야, 좋은 계획이야 이렇게 받아치는 고문들은 정답률이 높다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거절과 부정의 표현. 그러니까 거절할 때는 아무래도 시험장이기 때문에요. 그냥 아, 싫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중하게 앞에 문장을 끌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I'm sorry라든가 혹은 thanks but이라든가 혹은 I love to but 이런 형태로 정말 괜찮지만 좋지만 안타깝게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끌어내고 나서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들 역시나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꼭 교제를 통해서 암기를 좀 해두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오늘 선택의문과 제안, 권유, 요청, 의무문의 형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자, 우선 선택이라는 개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구라든가 단어를 연결할 때는 긍정과 부정의 답변을 절대 처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를 연결할 때는 정답이 가능하다라고 예외적인 사례까지 들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의문은요. 우리가 정답을 딱 뽑아내보면 빈출도가 높은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죠. either라든가, leader라든가, 혹은 whatever, 혹은 whichever, any가 들어간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늘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우회적인 응답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즉답을 피하고 살짝 돌리는 표현들이 있었죠. 그런 표현들 나왔을 때 정답률이 높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밑에 제안과 권유, 요청, 의문문의 형태죠. 술하게 답변, 단순하게 yes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말 표현법들이 많았고요. 거절도 마찬가지로 no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구문들을 쭉 정리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아무래도 더욱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가 이제 파트2의 강의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기나긴 여행이나 다름이 없었죠, 여러분들. 사실 파트2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결책을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파트2는 어렵지만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차근차근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장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만날 때는 파트3로 들어갈 거예요. 파트3 강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주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애 많이 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